뭐라고 말해줄까요? 공연이 끝났지만 공연이 마음에 드셨나요? 네, 공연이 마음에 드셨나요? 다른바 식으로 저희들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가지 단어가 있어요. 영어로 하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모기가 돌할때 막 엥엥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대신에 뭐 기다리고 좋습니다. 그러면 저희 거짓말 같은 마지막 곡 한 번 더 드려드릴게요. 네, 한 번 더 드릴게요. 네, 한 번 더 드릴게요. 마일 네, 한 번 더 드릴게요. 한젠간 가를 위해 뽑다 말아줘서 밑으로 най! 한번 따라와 그렇게 수려가 보고 싶을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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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소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꿈티를 하마는 걸어버려 내 눈을 흔들듯이 그리 내 눈을 흔들면서 내가 대체로리나 누워 내 눈을 흔들면서 내 눈을 흔들면서 내 눈을 흔들면서 해고 해고 감사합니다.